아 아 몰라요 안 야식지 않아요 응 오늘 보키본 누나한테 게임을 해볼거다 정말 기술도 안 되시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들어가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인형 3개가 있는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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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빼고 으 나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나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너 복귀해가지고 그래 그래? 나 이게 있었어? 저는 안돼 나물뱀이 뺏겼어 나물뱀이 있는데? 뺏겼어 어디지? 나물뱀이 생겼어요 나 중앙관리용 나 뭐하지? 진짜로? 이거 두고 이거는 같이 다닐 수 있어 나 졸아 갈래? 어 나 왜 스킨이 있는데? 이거 원래 다 있어 저기 뭐야 아우 괜히 또 못 치죠 바이오 계정만 빼고 다 있네 우리 팀 누나 바이오요? 안 뺏겼어 응 내가 했었는데 괜찮아 근데 잠깐만 저 팀에 밀치있어 저 뒤에서 때리는데 아 누나 만나야 되는데 지금 어 그랬네 이제 게임 시작 저랑 만나 진짜 진화해야돼? 응 자 이제 광야수입니다 마구 앓퀴기 먼저 할게요 아 너무 이쁘 아이고 하자 너무 이쁘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제가 이쁘게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쯤 눌러보면서 알림을 정하면서 조회수가 백만이 나오도록 아 방구가 나왔고 저것도 유 이게 뉴스에 나온다며 저는 방구는 똥을 먹겠습니다 저도요 전 삼계팀에 꿀을 넣으러 갈거에요 자 꿀을 넣어볼게요 자 꿀을 넣어볼게요 자 꿀을 넣어볼게요 우리 둘이 다위로 글빵이야 넣으러 가볼까 어 저 꼬부기가 됐어요 어 나 왜 꼬부기 됐냐 어 나 왜 꼬부기 됐냐 그거 능욕 어흥 어흥 우리 하살쿠비니 앱소라테부터 어 어 나 뮤츠로 바뀌었는데 어 나 뮤츠로 바뀌었는데 그걸로 속여야돼 근데 아무도 속여야지 왜냐면 이게 뮤츠로 아 빨리 가야되는데 나 뮤츠로 속여야돼 아 이거 사문데 어 또 뮤츠로 바뀌었어 아 이거 사무줘 누나 내가 갈게 아 어떡해 아 아파요 아 아직 어린애란 말이에요 아 아직 어린애란 말이에요 왜그러워 아 그래 저러오세요 아 위에 가야되겠는데 어 저 누나 난 메가 멜츠로 바뀌었는데 어 드디어 이건 빨리 가야돼 메가 멜츠로야 이거 사귀란 말이에요 루이피 안돼요 또 일루자니깐 말이네 루이피야 나이스 이걸 노렸지 에이스번 넌 아무것도 안 돼 너 이것만 먹으면 진화될걸 깜짝빼기 깜짝빼기 할까 아니면 숙여때리 누나 깜짝빼기 할까 아니면 숙여때리기 할까 깜짝빼기 할까 깜짝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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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마자 깜짝빼기 하자마자 깜짝빼기 하자마자 이때 일루션을 해가지고 변신하면은 어디로 뒤로 올라갔는데 밑으로 갔는데 나 이제 저걸 칠랏되네 깜짝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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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위에 깨졌어 종아리나 계룡무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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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 아래가면 안 돼 위에 가자 난 죽을 것 같아 누나 왜 나 이걸로 변했어 나 왜 이렇게 이걸로 변했냐고 이걸 좀 안 샀는데 우리 졌다 이번 바람 아 또 나 이걸로 변했어 이거 봐봐 어 누나 내 친구 아 잠깐만 개구닌자 센데? 아 우리 이번 칩팔 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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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구닌자 할걸 개구닌자 왜이렇게 쎄? 어 나 개구닌자로 바뀌었어 개구닌자쓰 하니깐 바로 개구닌자가 바뀌었는데 마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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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깐 바로 틀리네 띠앙 깜짝대기를 내가 쎄고 깜짝대기 죽고 싶어서 그런가요 어 죽고 싶어서 오야 위치 유나이트 개설이 안돼 위치는 유나이트 개설이 메가 미치로 변하는거 아니야? 아 나 또 이걸로 변했다 이거 봐봐 아 거북왕 죽여야돼 아 거북왕 죽여야돼 남아있어 이 세상에 제가 이렇게 당하는거 보고싶읍니다 저기요 구독자 여러분 전 이렇게 당하고 싶지만 당하고 싶어요 근데 이기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우리 그냥 이렇게 한모여서 갖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 맞아요 혹시 15개 넣어놨어? 볼? 볼 1개야 지금 지금 오 나 유나이트 개설이 열려고 안했는데? 응 그거 거북왕 너가 넣어 괴룡문 아니 괴룡문이 넣어야 되는데 오케이 괴룡문 위에 갑시다 위에 부시로 갑시다 어쩌면 승리가 될 수도 있어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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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살려주세요 어디가만 미치는데 와 나 순식갈래 녹았어 뭐야 와 미 와 구독자 여러분 전 잊었어요 손 먹고 이거 안돼 이게 될일이 없어 내가 근데 입날 가르기로 유치 좋네요 그럴 수 있어? 괜찮아? 잘 가있어 호야 안파네 이윤다니 우리 너무 웃겨 그렇네 누나 1킬이야 누나 2킬이야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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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킬